안녕하세요. 지은의 회장 이지은입니다. 저는 이번 작품은 자연의 깊은 산속에 있는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 보았는데요. 나무의 거친 질감과 농량 나무의 거친 질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거친 산속의 표현을 깊이감 있게 좀 더 많이 표현해 보았고요. 글로리오사의 육통성 있는 느낌으로 좀 더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글로리오사가 화려한 새나 꽃을 표현하기 때문에 산속에서 새나 나미가 날아다니는 느낌으로 많이 표현해 보았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톤다운과 밝은 걸 같이 같이 해가지고 저도 좀 깊이감을 많이 표현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